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철도 파업으로 강원 지역으로 운행하는 여객 열차가 30%가량 감축 운행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오늘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로 감축 운행되고 중앙선, 태백선, 영동선도 평상시에 비해 30% 정도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. 화물 분야는 15%가량 운행이 감축돼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물류가 발생할 경우 육상 화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.